합시다. 요새는 빌런 주인공이 더 뜨는 거 몰라? 정의로운 주인공 뻔하고 식상하잖아. 상준아. 마 선생으로 내가 다 잡아먹어 볼게. 우리 로드 막내부터 헤어,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담당한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준비하자고 해. 어머님도 반대하실 텐데. 엄마의 의견일 뿐이지. 제작사에 전화해서 출연료는 미리 지급하라고 해 줘. 괜찮은 행사 있으면 잡아보고. 너 행사는 절대 안 했잖아. 뭐 급 있는 브랜드면 할 만하지. 오케이. 명품 중에 페이 센 걸로 골라볼게. 먹어봐. 잘 먹겠습니다.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요? 이게 형만의 고구마 카레야. 아저씨의 카레 맛은 맛있고도 이상합니다. 비밀을 말하고 싶게 만들어요. 제가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. 그것도 뜨겁게.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구나. 지피는 사람은 있지만 모른 척 해주마. 자, 손. 이쪽도. 사랑에는 고통도 따른단다. 그것까지 이겨낼 힘이 생기길. 넌 빛나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니까. 언제나 응원한다. 뭐야, 향이 왜 이렇게 좋아? 아, 이거? 이거 지구가 어디서 얻어다 준 거야? 걔는 좀 맨날 잘도 얻어다 주네. 이거 바르니까 더 예쁘다, 여보. 응? 응? 참, 날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아. 더 좋지.